네 안녕하십니까. 핏박스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이제 멀티트랙 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트랙 매트가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매트 소스를 복제를 하게 해 놨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매트로 사용되던 아니면 타겟으로 사용되던 뭐 구별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작업을 해 보면서 한번 뭐 사용을 해보죠. 음 제가 뭐 텍스트를 하나만 좀 쓸까요 자 이런 텍스트를 하나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뭐 프리컴프 시킬게요. 안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프리컴프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컴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작업을 해 볼까요. 뭐 한 요정도 까지만 포지션을 뭐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왼쪽에서 살짝 들어오는 걸로. 텐션 조금만 줄게요. 50 정도만 줄까요. 조금만 더 줄게요. 네 요렇게 텐션을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자 이쪽에다 놓을게요. 자 제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겁니다. 솔리드를 new, 솔리드 그래서 뭐 사이즈나 50 정도만 할게요. 지금은 자 요거 앵커를 위로 올릴까요. 그래서 요렇게 좀 위에 좀 스냅이 잡히게. 자 이런 듀플리케이트 몇 개만 뜰게요. 뭐 테스트니까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쭈루루 세로로 좀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Y축으로만. 자 그래서 뭐 요거 하나 정도는 지울게요. 그냥. 여러분도 좀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를 매트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얘를 위로 하나 올리고 그죠. 얘가 매트 위에 있는 놈의 알파 매트를 써야 되겠죠. 또 얘 듀플리케이트 떠서 위로 올려서 알파 매트를 써야 되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 요 요 가운데 쪽으로 해 볼게요. 아래쪽에는 없으니까. 자 요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 알파 매트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반복 작업이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얘를 이펙트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펙트도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얘만 볼게요. 얘한테 이펙트 중에 센 매트라는 게 있죠. 센 매트라는 그래서 여기서 매트를 지정하면 이 이펙트를 다른 것도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이즈 자체가 얘와 동일하지 않으면 왜곡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얘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왜곡이 돼서 요 사이즈대로 들어오게 되죠. 뭐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이거 바꿔봤자 안 됩니다. 이거 바꿔서 해 봤자 요 부분만 또 다른 게 갖고 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 솔리드의 사이즈가 컴프 사이즈와 동일하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센 매트 멀티에서 복제할 거. 얘를 복제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트는 뭘 쓸 건지. 지금은 알파매트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를 위로 복제할 건지. 이 프리컴프를 위쪽으로 복제할 건지 아래쪽으로 복제할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매트를 누가 쓰는가에 따라 틀리죠. 위치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가 위로 가야 되죠. 레이어드 위로. 그래서 얘네들이 알파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복제.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알파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요 매트들 있죠.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제가 조금 캐스케이딩을 줄게요.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캐스케이딩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두 프레임 정도씩만 밀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플레이시켓을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얘네들한테 섀도우를 좀 주고 싶어요. 그림자 같은 거를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왜? 여기다 드랍 섀도우를 줘도 안 되고요. 얘한테 드랍 섀도우를 줘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프리컴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프리컴프 시키고 요거 두 개 프리컴프 시키고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지금처럼 저렇게 매트 작업을 하는데 걔를 프리컴프 까지 아예 시켜 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프리컴프 요거까지 체크를 하시면 정말로 복제를 하고 매트 적용하고 프리컴프 까지 아예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네들 똑같죠. 아까랑 뭐 캐스케이딩 줘볼까요.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얘네들은 프리컴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드랍 섀도우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네. 여기다가 이펙트 중에 뭐 퍼스펙트 위에 있나요. 드랍 섀도우 같은 걸 붙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드랍 섀도우를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새로 추가된 것들이 이제 이런 기능들이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차이.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주 NO로 할게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복제만 떠 볼게요. 위 그러면 위로 복제가 되는 거고요. 컨트러 Z. 아래 그러면 아래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복제가 된다는 의미 뭐냐면 이럴 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그림 같은 거 한 장을 좀 불러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얘네들을 솔리드를 제가 몇 개만 만들게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나는 이 그림이 이 솔리드라테 매트로 사용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돼서요. 이 그림이 얘가 알파 매트. 그럼 여기만 보이고요. 또 얘 듀플리케이트 떠서 아래로 갖고 와서 얘가 또 알파 매트.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네들 이 솔리드가 움직이거나 이러면 여기에 매트가 잡힌다는 거죠. 이때 주로 쓰는 게 매트가 움직이면 그림도 아예 착색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착색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착색이 안 돼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페어런치까지 걸려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착색이 되죠. 지금 이런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이런 그림이 한 장 있고 제가 솔리드 몇 개 만들게요. 그냥. 자 그래서 얘네들 순차 정렬을 좀 시키겠습니다. X축으로 할게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나는 매트 작업을 하고 싶어요. 리플레시 할게요. 자 그래서 복제할 거는 얘입니다. 그림.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매트 쓸 거냐. 알파 매트 쓸 건데. 예. 복제된 놈은 어디로 복제할. 어느 쪽으로 복제를 뜰 거냐. 아래쪽으로 복제를 뜰 겁니다. 아래쪽. 그렇죠. 그리고 페어런치까지 시켜야 되죠. 아까 봤듯이. 착색까지 시키려면. 그럼 페어런치까지 시키겠다고 체크하면. 이렇게 아래로. 페어런치는 위쪽으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꺼놓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복제를 누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컴프에서 레이어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트로 잡혔고. 실제로 페어런치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착색이 된 거죠.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착색된 얘네들을. 혹시라도. 이제 보세요. 이 원본 자체만. 제가 선택을 할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뭐 키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포지션에. 제가 키를 주고 싶다면.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착색이 돼서. 마치 이 그림 자체가. 쪼개져 있는 것처럼. 자 컨터제트 할게요. 지금은 내가. 단순히 그냥. 키를 잡아야 하는데. 얘네들한테. 지금. 얘네들한테. 스크립트를 하나 줄게요. 랜덤하게. 스케일도. 로테이션도. 랜덤하게 되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림이. 쪼개져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얘네들은. 이 그림에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립트 좀. 뺄게요. 강도로요. 그럼. 결국은. 완성이 돼서. 이렇게. 완전히. 한 장의 그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컨터제트 할게요. 컨터제트.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페어런치보다는. 프리컴프를 아예 시키고 싶다. 프리컴프를. 그러면 이렇게. 프리컴프를 선택을 하고. 아래로 복제를 누르면. 네. 이렇게. 아예. 프리컴프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멀티트랙 매트가 예전에는. 아래로만 복제할 수 있는 거를 했습니다. 위쪽은 아무것도 못 쓰게 매트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매트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고. 아예 프리컴프까지. 다 작동이 되게끔. 수정을 했으니까.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하고. 예.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네.